자, 갑시다 중요한 거는 동이 트기까지 기다리래 그럼 여기서 대기만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명상을 통해서 아침까지 아침까지 쭉쭉쭉쭉쭉쭉쭉쭉 자, 9시, 좋아 자, 시리가 노비그라더에서 일을 해결하는 걸 도우러 갑시다 어? 근데 왜 내비게이션 저쪽으로 가지? 아아아아아, 여기 저거죠 자, 옥샘프루트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될 거 같아잉? 길거리에서 명상하는데 얘는 자나봐, 그 상태에서 온리프라이드님 안녕하세요 아, 우리 수염도 깎을까? 예, 수염 깎고 가자 근데 여기 입할 수가 없는데? 입할 수가 없어요, 망했네 입할 수가 없네 이런 젠장 자, 무기 강화 자, 방어구 강화까지 15분 동안의 기회가 있습니다 자, 세계 지도를 본 후에 자, 여기로 간 다음에 다시 노비그라드로 이동해보죠 레벨이 그... 나보다 레벨 높은 거라면은 진짜 많이 오르는 모양이에요 경험치가 레벨이 아니고 3차 전직이요? 아니, 그거는 되는 게임에서 하셔야죠 2차 전직도 하는 3차 전직 하라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좀 더 재밌을 것 같네 자, 그레고리 다리로 이동합시다 예전에 제가 그 온라인 게임을 라그나로 그랬었는데요 제가 그게 되게 오래 했었는데 거기서도 막 전직 같은 거 있었잖아 완전 옛날 게임도 있었어요 그거야 대만 게임이었는데 천사의 제국이었나? 그거랑 용의 기사 예 아마 지금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예 도스 시절 예 도스 시절에 컴퓨터를 안 만져보셨으면 절대 모를 아, 뭐 고전 게임 찾으면서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진짜 재밌어요 지금 해도 재밌어요 용의 기사 같은 거는 천사의 제국도 예전에는 진짜 좋아했는데 예, 맞 아, 바람의 나라는 제가 조금밖에 안 해보겠고 전 리니지를 했죠 뭐 바람의 나라도 조금 했지만 자, 일단 이동해봅시다 시리가 이를 해결 오! 야, 이발소 있다 이발소 자, 블루 클러 왔어 블루 헤어 클러 후우! 이발소 아저씨 나왔어요 명예로운 신사를 환영하지 면도기, 가위, 칼같은 것들을 맞구입한 것처럼 날카롭게 해주지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있잖아요 죽일라 그러는 것 같아 다른 머리 바꾸가? 면도 면도 자, 죽일라고 하잖아 지금 뒤에서 오마 암살라고 아싸 신호!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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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오우, 멋있어 위험해 위험해 뒤에서 아싸 신호 한다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올라가자 여기서는 아싸 신호 할 데가 없어요 왜 암살이 없어? 암살 있었으면 되게 재밌을텐데 나중에 엘더 스크롤 다른 거 나오면 오, 시리 시리는 왜 이거를 차고 있는거지? 자, 다음주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음주까지 가져오겠습니다 아, 넥슬라이스라고 어, 근데 아이템 상점에 가서 아, 예 아, 길에 있는 병사는요 칼로 문 대면은 덤빕니다 근데 병사 아저씨 정말 세요 병사 아저씨 진짜 세요 여러분 그 병사라고 약 보면 안돼 약 봤다가 개차반 남을 수가 있어요 엉덩이 맞고 피똥 싼다 아니, 엉덩이 맞고 피똥 싼다? 뭐야 어... 저... 엉덩이 맞고 피똥 싼다가 아니고 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정확한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단어를 예 단어를 그다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쵸? 아까 얘들이랑 똑같냐고? 근데 레벨이 차이가 나요 레벨이 넘사벽이야 쟤네들이 너무 높아 걔네들은 이십 몇이었는데 얘네들은 막 30 막 넘는거 아냐? 막 35, 40 막 그러는거 아냐? 그럴거 같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엉덩이 맞고 죽는거지 그지? 자, 그럼 그러지마요 나 지금 얘기하다가 팔거라 흐흐흐흐흐 팔아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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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가죽을 팔아요 가죽을 가죽 가죽을 버렸지만 이제는 여기 왔지 왔으니까 이거 좀 이상하게 정리가 되어있는데 아이 싫어요 왜 때리라 그래 왜 때리라 그래요 아이 가죽을 팔아야겠어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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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근데 가죽 다 팔았나? 어 병사를 포켓을 위해 나쁜사람 아니에요 그건 GTA에서 하시라니까 GTA GTA에서 하세요 아무튼 시리하고 얘기해봅시다 시리 아이폰 아닙니다 왔다 왔다 오 야 뭐야 호리병인데 오 오 와 머리카락 나리는거 봐 가자 야 야 장발장머리야 야 머리카락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요 갑자기 좀 센 적에 있어진 것 같아 좀 젊어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수염이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수염이 이렇게 빨리 자라? 계속 털리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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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딸 딸 딸 아까 아까 있었잖아 네 아까 어? 사생아 주니어는 죽었잖아요 그래 가자 자 사생아 주니어는 죽었는데 분명히 시리한테 얘기해줬거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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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사생아 주니어를 보러 간다고 했어요 어차피 죽었지만 뭐가 어떻게 됐지 한번 보자고 어? 어? 여기가 봤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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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와이 그중 아 아 차트! 여기 하하하하하하 아우 아우 야 요 시리 봐봐 꺼지래 오? 뭐라고? 내 딸한테 뭐라 그랬어? 아파 아파 야야야 시리 죽겠다 야 으아아아 회전 회오리 슛 뭐야 뭐야 흐흐흐 아아 아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라고 미스터 와일리 자 와일리를 자 와일리를 만나러 가세요 아 여기 왠지 올라왔었던 곳 같은데 아하 자 자 그러나 사생아 주니어는 게롤트가 죽여버렸죠 오 누가 있어 어? 얘 죽였잖아 오허허 살아있네 와 대박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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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네요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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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ㅇㅇ 너가 이불 날렸던 허선이 없 funk 도둑 도둑 자 결국에는 사생아처럼 변신하고 자 두두가 결국엔 사생아 주니어가 됐네 자 두두가 사생아 주니어로 변신 ㅂ 아우 야 이게 거의 종반 그 종반에 닿았나봐요 자기는 어때요 두두두두 구구가 아니고 후우 비둘기와 먹자 이거 말구요 말쩡 이거 말고 오오 와 머리 진짜 좋다 자 발각되는게 두렵지 않아? 조심히 조심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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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에는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니 근데 두두라고 불러주면 안되지 그쵸? 걸릴 수도 있잖아 아 이게 종반으로 가면서 애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주는 것 같은데 단들라이너 친구래요 단들라이너 친구래요 고마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고 아 오우 아 오우 오우 으 자 일단 이동으로 합시다 너무 네버그레트 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높은 피부가 많았고 와, 까만 피부가 있대요 아, 다른 세상이 막 현 세대에 왔다간 거 아닌가? 음, 조금 다르긴 처음에는 어려웠었죠 저는 이 컨트롤을 잘 못했었죠 그래서 저는 인테리지 못했고 화산의 분화구가 아닌 곳을 골랐대요 화산의 분화구가 아닌 곳을 골랐대요 화산의 분화구가 아닌 곳을 골랐대요 아 자, 결국에는 아따아따거리는데 제비나면 깨먹자 근데 어디까지 가야돼 가는게 왜이렇게 빨라 키모띠이님 안녕하세요 도쿠다이님 안녕하세요 블러드님 안녕하세요 자, 근데 뭐 잘 되겠나? 고마웠던 사람들이 사생활주니어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어? 안에 뭐가 있는데? 안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피눈물이 나게 해주지래 뭐야 뭐지? 뭐지? 뭐죠? 자, 스스로 불러가 당연하지 넌 자, 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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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게롤트 소문이 무슨 무차별 살인마가 잠깐만 게롤트가 소문이 완전히 살인마로 났네 네 아버지지요 소요 그분이 일본 그분이 까롤트 그것, 그분이 너무너무 즐거워 좀 훌륭하지 않습니까? 너무 훌륭해봤습니다 무슨 장면을 들었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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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했네요 다른 여인들은 역시 남부꾼이니까 네, PS4판이에요. 제목이 써져 있죠 얘한테 선물 주나? 예쁘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와,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나봐 자, 결국에는 얘한테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도망갈 때 도망갈 때 좋아준 사람들을 전부 다 순회 공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제가 보기엔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딱 봐도 아실 수 있죠, 그렇죠? 아, 비인간들이래. 유랑족단 사람들인데 트릿과 내가 처음 만나고 템포가가 나타났다고 게롤트 트릿은 분명히 그 술 먹었을 때 게롤트 물 때 게롤트 그랬는데, 와 진짜 귀엽더라 목소리가 어 어 일단 단델라이온까지 가기 위해서 단델라이온을 만나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을 전부 다 찾고 있네요 근데 사세가 주인이면 왜 뭔지 찾았지? 죽일라 그랬나?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디에 사는 거야 아, 여긴가봐 여깄네, 발도, 발도 발도, 발도 이름이 왜 발도야? 발도하니까 칼 쓰는 것 같잖아 와우 에이프?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니 시리를 받아줘서 고마워 시리가 예쁘죠 어 아 아 아 아 우리가 도울 수가 없을까? 어어! 깜짝이야 옆에 병사들이 진짜 착하다, 얘네 엘표들인가 봐 귀가 뾰족하네요 네, 너는 모든 것과 작은 프리미엄 뭔가 했었나봐 천국을 보여줌님 안녕하세요 오 경주하자는 건가? 아하하하 안될 건 없지 자, 말타기 경주하려나봐 근데 나 로치가 너무 느린데 아, 어떡하죠? 로치 너무 느린데 내가 말을 탄다는 거 아냐, 그렇지? 고! 비켜! 근데 오, 잠깐만, 잠깐만! 으악! 하하하하 라인 잘못했어 안돼! 왜, 왜 이렇게 빨라? 장난 아니야 봐봐요 사기야, 사기 으어우! 자, 다 왔다 어디까지 가야 돼? 아니, 위치가 너무 안 보인다 끝,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리한테 저게 되어 있어가지고 비켜, 비켜 이것들아 오케이, 1등! 오우! 개빨다, 개된 남님 안녕하세요 간만에 오셨나요? 하하하하 좋아 이겼어, 내가 네, 그냥 대충 막 했는데 저 병사들 왜 자꾸만 뒤에서 알짱알짱 내 자, 밤에 우리 시리를 환영해 주려나 봐 하하하하 좋아 오우야 뭐야 아, 얘도 엘픈가? 아, 얘도 엘프인가? 저건 넌 여기가 좋아하거든요 좋아 아, 아, 얘도 엘지마 마시지마, 라스, 구멍이 가사하며 아무것도 안 걱정하지 마 좋은 계획이 있었어 좋으신 것 같아 좋은 계획 좋은 계획 그러면 우리 미래가 잘 보였다 만약에 앗이 더 남은 것보다 더 남아있으면 이게 끝났을까 안녕하세요 쓰이기돌이님, 황마느님 안녕하세요 하나씩 얘기하렴 야 근데 찡그리는거는 어 깜짝이야 뭐야 뭐지? 아 이해 안 났다 응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 스스로 선택하는거야 자립심을 높여주는거죠 내 삶은 당신이예요. 당신은 당신은 당신을 선택하자 게롱, 당신은 그는 그는 처음이야 뭐 그렇긴 하지만 고대혈통에 대해서 너무 자책을 하고 있는거 같아 그는 모든 능력을 믿고 하지만 그는 내 삶을 떠나고 숨어 버렸어 우린 에드린을 쓰러트릴거야 넌 자유로드할거다 에르딘을 죽을때는 너는 자유로드할거다 진짜? 에르딘은 아무도 혼자서 우리의 아래, 우리의 아래, 우리의 아래, 우리의 아래 그는 그는 그의 아래 이제는 내 아버지, 예누펠 아발라크가 잊어버렸어 아발라크가 잊어버렸어 어? 자, 네가 맡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아발라크가 애한테 뭘 부탁할 때가 올거라고 생각해 저도 그리고 어떤 것이든, 그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제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제 선택할 수 있어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자, 그러면은 자, 말이 필요한데 두 마리가 필요하잖아 자,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게 낫죠, 그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살 수는 없는건가? 훔칠까요 여러분? 훔칠까요? 사줄까요? 내가 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재력가니까요 어떻게 할까? 말을 훔쳐볼까? 아니면 사줄까요? 훔칠까요? 사줄까요? 지금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훔쳐? 훔쳐요? 훔쳐요? 이 사람들 봐라 어 좋아한다 얘네 왜 이렇게 좋아하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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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훔치러 갑시다 인옥님 안녕하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좋아하냐? 시리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야 이제 자비 액션이 시작되는건가요? 뒤에서 말 먹다고 아니 말, 말 먹다는게 아니고 말 훔쳐야죠 하하하하 아싸 신호 알면 안돼 응 좋아 자 마구깐으로 숨어 들어가랍니다 자 근데 얘 이거 어라? 어어 잠깐만 하하하하하하 잠깐만 이게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아 얘 뭐야 아 이게 뭐야 아 나 참 뭐 빨간 복면은 왜 했어 도대체 일단 이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갑자기 왜 저런 복면을 썼지? 도둑질 하려고 지금 저거 내나봐 기분 내나봐요 안에 경비병이 있는데? 자 위쳐센스를 이용해서 안에서 마국간을 열 방법을 찾으랍니다 마국간에 말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여기 조용히 이동해야겠지? 아 빨간 마스크 옛날 괴담? 뭐 일본에서 온 괴담이었다마 아마도 어 경비병 자네 어 마국간 열쇠 마국간에 열쇠가 있으니까 여기 문을 열 수 있겠죠? 이쪽으로 열어야지 아닌가? 아 여기 아니구나 정문? 자 경비병이 일어나진 않겠죠? 병사를 죽이라고 이래 자 조심해 조심해야 돼 마지막으로 블랙넌너님 안녕하세요 웨이롤리님 안녕하세요 어 고맙습니다 야 말이 미친거 같애 야 일단 말은 훔쳤어요 근데 말 훔치면 왠지 나중에 걸려가지고 막 신분당하고 그러는거 아냐? 아 일단 말은 훔쳤습니다 여러분들이 훔치려 안해서 훔쳤어요 뭐 이벤트가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난 훔치려고 안했다 여러분들이 훔치려고 한거야 나 안했어요 나 훔치려고 안했어 여러분들이 하라고 그런거야 너 그렇게 나쁜 놈 아니라고 아 시리가 기분 좋아졌네 그죠? 자 빨간 복면 너무 멋있어요 네 병사들이 봤을 수도 있는데 그래 몸조심해 다르다 자 반날라이온의 술집에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자 반날라이온의 여관에서 예니퍼 소서리스 지부의 인원을 만나도록 하랍니다 일단은 최후의 준비라는 퀘스트가 거의 중반으로 본 것 같아요 종반인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름 적응인 것 같다, 그죠? 끝이 보이는 것 같은? 적어도 중반은 넘은 것 같아 자, 일단은 우리는 말을 타고 단델라이온의 소식집으로 갑시다 근데 지금 여기 노비그라도 맞죠? 하하하하 맵을 켜서 보면 되겠지만 귀찮아서 이제 사생아 주니어에 쫓다고도 안 댐빌 거 아니야, 그치? 몬스트롬 그만이면 안녕하겠어요, 손님이 안 온다고요? 어떠, 어디에? 어디에 손님 안 와? 어디 어디? 손님이 어디 왔어? 아, 어디 안 왔어 뭐, 뭔 손님이요? 하하하하하하 좋아 자, 소설지술 지부 구성원들이면 몇 명 안되겠지만 자, 일단 쭉 올라갑시다 자, 힐이? 오, 힐이 벌써 쏘아있네 자, 힐이? 게롷! What is it? 아직 barge 무슨 일이야? 아 아, 얘기하고 싶어 하니, 둘이 그들이 널 해치진 않을 거야 아, 계획들을 자기한테 말해준대 그래, 스스로 함께 그냥 혼자 가게 말합시다 뭐 같이 가도 뭐 없지 않을까, 그지? 아, 소서리스트들도 얘네를 가르쳤구나 아, 소서리스트들도 얘네를 가르쳤구나 바다님 안녕하세요 더 많은 시간을 지켜봐 좋아요 어, 갔다 왔어? 벌써? 아, 가는구나 오, 이거 깜짝이야? 되게 무섭게 보고 있네 왜 그러지? 그들은 그들이 진심으로 잡을 수 없지 응 정말, 좋은 결정 왜 그러지? 걱정 마시리는 괜찮을 거야 네, 괜찮을 거야 리터는 그를 안 해, 하지만 필리퍼는 그들은 그들이 상관없는 것 같다 시리즈는 더 힘든 상황이 있었고 그들은 다 괜찮을 거야 맞다 우리의 기술을 통해 기술을 통해 그 기술을 통해 정확히, 그래서 아무것도 없지 당연히 캐롤튼은 믿고 있고 근데 같이 들어가면 되지 않아? 그냥 한 번 더 기다려 그만 훔쳐봐야 할까? 그럴 것 같았어 너는 혈압을 못하겠지 게롯트, 게롯트. 너는 이런 짓을 할 수 있겠지? 너는 그쪽으로 눈에 띄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더 볼 수 있어 뭐가 보여? 빌라가 폭티피케팅 씨를 씨를 불안해! 여기가 왔어 넌 이즈 드ropping? 네 무슨 일이야 니 말해 주자 아,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대 일단 아발라크는 한국에서 기다린다고 시디는 혼자 있고 싶어합니다 근데 필리파랑 뭔 얘기를 또 아발라크한테 가야 돼? 아니 왜 이렇게 할게 많아 당연히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많겠지만 얘네 어디 갔어? 얘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것들아 헐 자, 얘네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관없죠 자, 신규 퀘스트 전투 준비 자, 아발라크를 배에서 만납시다 자, 나가기 전에 언니 한 번 봐주고 언니 또 바뀌었어? 이번에 금발미녀예요, 금발미녀 이게 뭐 미녀까진 아닌 것 같지만 금발미녀는 아니고 금발미녀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금발미녀는 금발미녀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퀘스트 하러 갑시다 뭔가 중요한 게 있을 줄 알고 쭉 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어, 뭐 이것저것 다 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발라크를 배에서 만나도록 하죠 스켈리키로 가야 되잖아 그지? 아, 금발라 아줌마 네, 금발라 아줌마도 괜찮겠네 하하하하하하 금발라 아줌마도 괜찮겠네 일단 배에서 아발라크를 만들도록 합시다 그냥 달려가는 게 말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 그죠? 좋아, 아, 여기가 아닌데? 좀 더 먼데 같은데요? 자, 일단은 로치를 자, 로치를 타고 이동합시다 아닌가? 달리기보다 말 타고 가는 게 더 빠른가? 잘 모르겠네 비켜, 비켜, 비켜 로드... 로드킬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도 오우! 밖에 안 해 봤죠? 치워서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우! 오, 여기 있다 뭐지? 필리파랑 거시기 두 명 있는데? 자,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들에게 사면을 보약했다고? 그, 황제면은 라도비도 말하는 건가요? 배에 타고 있네 자, 프렌질라의 얘기는 뭐였지? 브렌질라 뭐였지? 트리스는 그를 접어서 못 연락하지 않는다 자, 레이타는 어떻게 알았지? 비키러? 오, 그들은 프렌질라와 그를 전달한 것과 프렌질라가 그를 전달했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라는 비교에서 피해를 했었을때 라돌비드 아 라돌비드가 아니라 그 황제 말하는 건가? 우리 시리 원래 아빠? 애매하군 정말 딕스트라가 죽길 바란 건가? 야 뚱떼이를 애인으로 뒀다니 아이고 아이고 지루한 총 그래 일단 얘기를 한 번씩 해 봐야 어디 있냐 자 시릴라 있고 트리스 어 트리스도 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여기 얘기한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필리파하고 얘기했고 필리파 말고 그리스도 복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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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오려고 했는데 잡힌 건가? 되게 애매한 타이밍이 됐네요 아 썸 미남님 안녕하세요 BM님 안녕하세요 아 아 트리스하고 연락하기 전에 잡힌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큰 놈이네 이거 죽일 수 없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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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 자, 알았어. 열 받지 마 자,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뭐,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좋은 거 다 알아요 이거 다 물어본 거 아닌가? 일단 한번 물어볼까 다 알지 아휴, 남자는 어쩔 수 없어요 건장한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접한 건가? 차원들을 이동하는 기분이 어때? 좋대, 차원 이동하는 게 그러면 차원을 계속 이동하면서 도망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포탈을 찾으면 지나다닐 수 있대요 오우 오우 장난 아니네 야, 그러면 미래로도 갈 수 있는 거야 그쵸? 여름은 다시 몇 번 만났어요 그쵸? 장난 아니네 결국에는 엘프같이 생긴 애들은 다 된다는 소리 아냐? 그쵸? 자, 너는 너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임툴스가 더 강해져서 더 길게 더 나아가 야, 목줄을 안 타도 되겠네,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자, 잘 있어 야, 그러면 엄청나네 내가 트리스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트리스하고 얘기하는데 응? 밖에 안 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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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니퍼 어어 아, 잠시만 야, 예니퍼하고 얘기하려고 아, 뭐야? 이거 저번에 말했던 거잖아 뭘 또 만나, 임마 야, 가자! 아발라크 거거싱! 뭘 못 해요? 순간이도? 위처는 순간이도 못 해요 야, 고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구 자, 그러면 또 스켈리키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려 자, 결국에는 또 노비그레다 와서 생쇼하다가 또다시 스켈리키 가서 또 생쇼하다가 늑대 눈보라고 볼 때는 노란 눈을 먹어서는 노란 눈을 왜 먹죠? 아, 눈? 그 눈이 아니라 우리 눈깔 말고 그 오는 눈 말하는 건가? 그죠? 어? 오, 데스쏴스 언니 안녕하세요 엑시표시가 뭐, 뭔 소리야 이게 하하 자, 일단 불러오는 중인데 다시 스켈리케로 가는거죠 그럼 거기서 뭐하지? 거기서도 뭐.. 사람들을 모으나? 좋아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게롤트하고 시리하고 근데 예니퍼는 그렇게 기쁘지 않나봐요 내가 쳐버렸잖아 드리스랑 놀고싶은데 왕뚜껑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뭐야 누가 있는데? 누가 있는거야 돌이야? 어? 뭐야 뭐야 비둘기 해먹자 저 라돔이들 저게 뭐였지? 태양... 태양표지? 아 아 아 전투하는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번에 스켈리키가 왔을 때 태양 마크에 애들이 여기를 알짱알짱거린다고 했었지 흠, 애매하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저번에 분명 스켈리키에서 걔가 그랬거든, 크래치가? 크래치였죠? 이름이 자꾸만 태양 마크를 들고 있던 애들이 왈쩍왈쩍거린다 내가 지금 되게 헷갈려요, 라도비드가 라도비드랑 시리 아빠 있잖아요, 원래 아빠 헷갈리고 있어, 황제가 라도비드가 뭔지 아직까지 왕제의 배로 나를 공강이동시켜줄 수 있나?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 알아? 자, 나 혼자 에미를 배우고 있어 자, 나 혼자 에미를 뵈러 가겠어 에미르가 시리의 아버지잖아, 원래 아버지? 그치? 거짓말을 내고 있어? 당신은 묻히는 죽어서 그에 대한 정말로 고백하는 그녀의 아버지와의 왕이의 새우의 룩을 안정하시지 않으세요, 그의 길을 찾을 수 없어 그의 길을 찾을 수 있어 밤에 오는 시간을 찾을 수 있어 그의 길을 나타내게 되면 그의 길을 나타내게 되면 이 글을 나타내게 될 수 있어 그의 주인의 위허의 위허의 위험에 그의 주인에게는 전달하다고 그의 주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그의 주인에게 전달할 수 있어 지금의 천사는 무슨 소리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아 이 천사의 엘블들이 엔엘을 구성시켜서 엔엘을 구성시켜서 지금 이 두 나라의 궤상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이 결반과 딜리언의 소식을 알려줘야 해? 몰라! 알려줘 다 모르는데, 그렇지? 난 그 사용법에 관심이 있는데 마 밥 먹자님 안녕하세요 오인영님 안녕하세요 여기 타고 있는 아까 두 명은 간판에서 토하고 있대 배몰림이 하나봐요 배몰림하고 있나봐 필리파랑 그 뭐야 이름 까먹었어 배몰림하고 있나봐 일단은 뭐 배경 지식을 얻었어요 스켈리키 일장 속에 있는 확실한가 엿세기 전에 백색 칸대가 정박한 곳에 아... 그럼 엄청나게 저기 있네요 자 가도록 하지 네 자 일단은 크래치한테 여름이 어디있는지 물어봅시다 왔노라 보았노라 비고였노라 신고 퀘스트가 생겼습니다 어 어 크래치 어 크래치 여기 있네 크래치 나왔어요 월프 얘네가 그거지? 에미르 군대지? 헷갈려 이거 잘 아시는 분 있나요? 라돌비드는 뭐하는 놈이고 황제는 뭐하는 놈이에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1, 2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에미르 황제잖아 그러면 라돌비드는 뭐하는 놈이에요? 아 니프가 내 황제고 라돌비드는 뭐야? 자 일단 에르미온한테 가보도록 합시다 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싸우고 있는거에요? 근데 소서리스를 싫어하는거는 라돌비드 아니었나요? 황제도 싫어하나? 난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있어 왜냐면 여기 배경지식을 알려면 아무래도 그 저널같은 거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건 저널이 너무 많아 아 짜증나게 라돌비드가 그 그 노비그라드에 있는 개잖아요 배 위에 있는 개 그건 알겠는데 황제 황제 그러니까 뭐 황제 다 황제야 헷갈리잖아 그죠 그렇다고 1,2편은 해볼 수도 없고 솔직히 1,2편은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이거 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건데 1,2편 너무 이상해 게임 스토리만 보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지도를 보고 자 우와 퀘스트 왜 이렇게 많아 야 근데 노비그라드에도 퀘스트 생겼나? 자 여기는 퀘스트가 아 여기 가야 보이지 화분가봐 일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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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위치를 어딜까요? 와 너무 멀다 아휴 아휴 케엄 위에 있네요 이거 빠른 이동 해야겠지? 우리 저기까지 말 타고 가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방송 종료 시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타고 가는 거는 개뻘짓이고 저기까지 말 타고 가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가 자 표지판타고 어 어우 야애 Initially 어? 아앞야 잘못었어 아, 오! 뭐야! 잘못 뺐는데! 야! 칼 잘못 뺐는데! 칼 잘못 뺐는데! 칼 잘못 뺐는데! 아, 내가 일부러 뺀거 아니네!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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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치겠네! 아! 어! 경비방 완전 쎄! 한 방 맞고 죽었어! 와! 한 방 맞고 죽었어요! 만 피웠는데! 와! 대박! 대박! 아니, 아니, 아니! 다시 해야되는게 아니고! 그, 그 아까 크래치 있잖아요! 예! 크래치한테 얘기 한번 해야 돼요! 나빛 눈나무님 안녕하세요! 아! 맞다! 경비방 30명 있으면 와일드헌트들 다 죽일 수 있겠네! 와! 그네! 그죠! 보스고 보고 다 쓸어버릴 수 있겠네요! 그냥 엉덩이를 다 찌.. 아니, 다 베어 없앨 수 있겠네요! 야, 근데 왜 도움을 안 주지? 와일드헌트 군대가 개박살된 것 같은데? 경비방이 있어도! 그죠? 내가 틀린만 한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틀린만 한거 아니잖아! 그지? 경비방만 한 30명 있으면은 와일드헌트고 뭐고 그냥 이거 다시 볼 필요는 없죠! 아, 방금 전에 다 봤으니까잉? 응, 갑시다 아, 엉덩이 너무 좋아한다고요? 아이, 그거는 엉덩이 이쁘면 좋잖아, 그지? 오, 농이가 작고 이쁘나 같은... 이거 몰라? 어? 어? 이거 저번에 나랑 뒹굴뒹굴 침대에서 뒹굴뒹굴한 유타하고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는데? 유타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뒹굴뒹굴 어, 여기는 쌍둥이가 너무 많은데? 쌍둥이가 너무 많은 듯 자, 또다시 칼을 빼지 맙시다! 아이, 칼 뺐다가 그냥 와, 장난 아니야 진짜 또 나올 것 같아 칼, 짝각 뺐잖아요? 그리고 칼질 한 번 했는데 갑자기 오든이 마리타고 있는 나를 그냥 엉덩이로 팍 아이고, 게롤트 명석이 위처인데 병사 한 마리한테 병사 한 명한테 죽었어요 명석이 위처인데 눈깔, 고양이 눈깔 아, 개눈깔은 아니고 고양이 눈깔이죠 고양이 눈깔인데 한 번 먹고 죽었어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개 쪽입니까 Holy shit 들어갈 수 있나? 오, 이제 열리네? 원래 안 열리지 않나요? 원래 여기 안 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전사 전사 일단 올라갑시다 여기는 약간 눈이 있는데요 나 왜 반짝반짝이지? 가족이라 그런가? 네, 고난의 행군 난이도에요 초회차에요 그리고 아, 여기있네요 아,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죽음의 행군 자, 그럼 고난의 행군이냐 북한도 아니고 그죠? 아 아 이 아저씨가 저번에 여왕이 적이 돼갖고 아 아 자 자 밀프가드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되고 싶습니까? 만약 그게 반역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데 여러분 한번 골라 보자 자, 1번, 2번 1번, 2번 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아, 그런데 도배는 하지 마세요 도배하다가 잘못하면 망해 자, 밀프가드의 은혜를 입어 왕이 되고 싶습니까? 도배하면, 혼자 도배 당하고 강태 혼자 당해 셀프강태 아 아 이거 헛소리야 말이 안통하는군 어허 뭐야 왜 싸워요 어? 어딜 찢어준다고? 야 얘네 왜이래? 어딜 찢어? 야 회전 회오리 슛 자 얘네 적으로 만드는건가? 회전 회오리 슛 자자 보셨나요? 아니 근데 이 휩쓸기가 그렇게 마냥 좋은건 아니더라구요 휩쓸기가 마냥 좋은건 아니더라구요 회전 회오리 슛 좋아 자아 아 경비병 한 명 있으면 여기 슈트하라고 아 근데 나는 공략을 안보고 해요 예 에키드나가 뭐가 좋은지는 모르겠고 일단 공략을 안보고 하기 때문에 오우 공략 아예 안보여 저는 초회차 때 공략 보면 재미없으니까 짜자 짜자 음악 으으응 ㅇ birl 林 이거 뭐야? 허공에다 칼질을 또? 뭐야? 뭐지? 왕아음 자, 좋아 회전 회오리 슛! 자, 이게 벽에 있으면 좋네요 회전 회오리 슛! 자, 얘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자, 2번으로 골라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거 아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말대로 했다가 지금 사단이 일어났잖아 1번 했으면 말로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아 에잇! 나쁜 사람들 에잇! 이게 뭐야 다 죽었어 아냐여 죄송 갈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말한 거야 자, 일단 갑시다 아냐아냐 후라이드 치킨님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애 어, 후라이드 치킨님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애 어어, 복 지켜보겠어 허어? dated ㅋㅋㅋ ㅋㅋㅋㅋá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괜찮아 아, 근데 알려주면 안 돼요 자, 어제 쿠쿠 썸치킨을 먹으면서 그 뭐야, 이상한, 그 뭐야 그 이상한 놈을 잡았죠, 40분 동안 쿠쿠썸치킨 먹으면서 40분 동안 사투로 했어요 어제 그, 이름 까먹었어, 보스 이름 아유, 그거 잡냐고, 40분을 사투로 버렸더니 야, 어떻게 그거 써, 어제 봤어요 내가 그걸 녹화를 해놓잖아 봤는데, 40분이나 걸렸더라고 그거 하나 잡는데, 와 그 녀석이 참 어려운 녀석이었어요 아, 기생충 죽으셨다고 나오미 태 깊은 산속, 옹달샘 나오미 태 기생충? 아, 그거 방어, 방어마크 있는 애인가? 그죠 막, 이상한 거 소환해내고 야, 얘 왜 자꾸 방어마크를 막아 하하하하 다 잡았습니다 에르미온 이제 뭐 해야 되냐 여기 다 쓸어야 되나? 일단 에르미온하고 같이 쓸기는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저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잡는 건가? 와, 이거 너무 잔인한데? 하하하하 코스모님 안녕하세요, 다 죽인다는 소리 아니야 반역전 더 죽인다 에르미온? 에헴 말거니까 에헴이랴 아, 여기 있어선 안 된대요 근데 언제까지 내려가야 되죠? 왜 이렇게 여기 높아 하하하하 이게 뭐지? 하하하하 아, 그래요? 어, 여기도 저기 있군 어, 그런데 여기 하하하하 어, 근데 쟤네들은 왜 나 안패냐? 저기 경비병들은 나를 안패고 있어요 내가 다 잡고 내려왔는데 하하하하 수장들 수장까지 다 잡았는데 하하하하 속이며 내전에 불을 부치게 된거 같다고 게롯트가 꿈을 왜 잡고 있죠? 그쵸, 여왕을 뽑았죠. 우리 이건 봤죠. 여왕을 뽑았잖아 협상은 크레치만의 생각이었나봐 음, 내전은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 lent이나 더 arrested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세리스는 어떻소 좋네요 얄바르가 세 번 기습을 시도했는데 전부 다 실패하고 놀았대 하기는 그 성격에 공격 안한 것도 이상한거지 그지? 아 또 의무신을 찾아가래요? 아니 뭐 이렇게 자꾸만 똥개 훈련 시키는 거야 오오 케어모헨에서 방어전 펼친 지 얼마 됐다고? 아가미? 오오오 오오 오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왜 저기다가 나뭇가지를 붙이겠지? 저 나뭇가지야? 이거 노경이야? 노경은 아니겠죠? 나뭇가지겠지? 이거 볼 때마다 패션이 너무 멋있는거 같아요 아 소서리스를 데려가라고? 으악 하하하하 소서리스가 한무더기부터 이러니까 으억이래 으악 오오 너무 싫어한다 으악 예니퍼만 싫어하겠지 안그래요? 다른 애들도 싫어하려고 그지? 자 의무신에게 말을 걸어봅시다 근데 이쪽에 마을이 있으면 이정표가 있지않을까? 저기 위에 또 올라가긴 좀 그렇구요 예 저기 위에 또 올라가긴 뭐하고 여기 마을이 있을거 아냐? 그럼 여기도 이정표가 있겠죠? 없냐? 없으면 안되는데 으악!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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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게 되게 웃기다 예전에 토기전 할 때 그 그거랑 똑같은거 같애 토기전 할 때 누구였더라? 그 조그만 꼬맹이가 쿠요우라는 책사 볼 때 개엑! 그랬거든 개엑! 그거랑 똑같은 반응이야 그거 나왔을 때 진짜 웃겼네 얘도 진짜 싫어하네요 드로이드들이 자 일단은 여기는 이정표가 아니라 게시판에 하나도 없네 자 의무신인지 잠수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기를 걸어봅시다 여기에는 의무신이 있네요 의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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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여기 권투쟁이네 권투쟁이 여기서 권투 한번 하고 볼까요? 에이 그냥 권투하지 맙시다 올라가자 에헤헤 좋아쓰 의무신이네 오 왕 오 아 아 네일프가드의 함대를 바라는 거 아니었나봐 전설의 하얀 고래가 바다에서 헤엄친데 그 고래는 뭐지? 제가 발라드를 하는게 흐흐흐흫 자 그럼 헛소리 하는거지 자 나도 함께 게볼그를 보겠어 자 게볼그가 고래래요? 하얀 고래? 자 없는데 동굴도 살았대 어 동굴도 살았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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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하하! 너무 순식간이어서 볼 수 없었겠어 응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멘 별로 안 좋아하나봐 아 근데 돌아 봤어도 어! 잠깐만 잠깐만 아무것도 안 말해줬어 잠깐만 로드하자 안돼 잠깐만 이건가? 3분 12초면 이거 끝난 다음이잖아 그지? 방금 전에 세이프가 됐나봐 잠깐만 다시 가자 에르미온 되기 싫어하나봐 에르미온 되기 싫어하나봐요 에르미온 되기 싫어하나봐요 일단은 어차피 그거 알려줘도 못 볼 것 같아 지금 볼 보니까 알려줬는데 막 꼬리밖에 못봐가지고 역정내는거 아냐?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에르미온 소리하니까 완전히 빡쳤거든? 그러니까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역정낼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거 안 알려주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알려주겠습니다 잔인하긴 한데 잔인하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정보를 캐 내리니까 정보를 캡시다 난 지금 고래가 중요한게 아니야 정보를 캐 내려가야되니깐요 이 사람한테 있는 정보를 이렇게 쏙쏙쏙쏙 빼야 편하죠 잠수부한테 안가도 되는거 아닙니까 얘한테 가면? 아닌가? 둘 다 해야되나? 아이사는 기다렸다고? 근데 꼬리밖에 못봐 그걸까? 안 보는게 낫지 꼬리 밖에 못봐 안 보는게 낫죠 어 내가 너무 생각하ん 거 같아 하하하하하하 아... 자 자 침묵한다! 하하 자, 모험 소설의 소재를 수집하려고 음... 그렇지 오오 이야, 역시! 굿입니다, 굿 자, 바다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래요 굿럭 with the white whale 하하하하 아, 할아버지 미안해 하하하하 미안해 하하하하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하하 일부러 그런게 아니에요 하하 자,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가혹한 것이죠 자, 예니퍼한테 말을 겁시다 아, 역시! 봐봐! 역시 아,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못봤어요 에이, 그때 야, 저기 있어! 라고 했어봤자 뒤에 딱 2명 없어 그러니까 너 그러면 거짓말을 쳤구나 이 자식아! 하면서 안 알려줄거라고 야 나의 추리력은 상상초월하지 추리가 아니라 그냥 헛생각일 수도 있어요 미안해요 뭐 그럴 수도 있는거지 뭐 안 그래요? 아무튼 사바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는 그 아가미 청년한테 안 가도 됐어요 둘 중에 한 사람한테만 갔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좋아 자, 예니퍼한테 가보도록 하죠 아까 여기에서 경비병한테 맞고 죽을 뻔했던 아, 죽을 뻔한게 아니라 엉덩이 맞고 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군요 10분 전이었던 것 같은데 15분 전이었나? 잘은 모르겠지만 괜히 칼 뽑아서 마을 위에서 칼 한번 휘두렀다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점여놓을 수가 있죠? 와 어? 필리파는 여기서 뭐하지? 필리파! 우윽이 필리파? 아 아 아 빌라크를 감추는 게 있대요 아, 리신이라고? 아, 수상하다고? 자, 그래, 충분히 일리단 스톰, 아, 일리단 네, 맞네요 칼 어제 누가 그랬잖아, 일리단이라고 칼만 채워주면 응 오 오, 잠깐만 야, 눈을 찾았나 봐 야, 눈 좀 보여줘 이쁜 눈 오, 간다 얘네 포탈 열 때 포즈가 너무 웃긴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짱 너무 오바액션하는 것 같아요 자, 아발라크에서 연구실이 있는 섬으로 여행을 떠나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일단은 한번 봐자 소서리스들은 좀 그, 시스테리가 있는 것 같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오, 저기까지 가야 되는군 아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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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왜 이렇게 오바액션하지? 어깨빵하니까 오우 여러분들도 소서리스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시는 게 좋겠어요 예니퍼 같은 여자친구 만나세요 꼭이요 그렇게 나긋나긋한 트리스도 막 히스테리 부르신데 그래서 트리스가 더 괜찮아요 내가 그래서 예니퍼를 차버린 겁니다 흐흐흐흐 하하하하하하 예니퍼를 바로 빵 흐흐흐하하하하하하하 아 너무 좋아 나하고는 안 맞는 타입이야 자, 아브엘라크 연구실이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골렘 있는데? 아,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왠지 작동시키면 골렘이 푹파푹파 나올 것 같은데 네 옆에 있는 골렘이 날 덮칠거라 생각 안합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골렘 두마리 옆에 있어 이거 100% 아닙니까 느낌이 화내면서 막 때릴 것 같은 그래도 우리 몸박에 두명 있네요 그죠 그죠 명상의 시간 하나 가십시다 여기서 한 시간동안 명상의 시간 하나 가지고 재비력 만당을 채운 다음에 여기서 흥미로운 걸 발휘할 수 있을거래 뒷꼽을 개냥이니 많이 하세요 아직 문을 못 열었대 그럼 부셔버려 자 브로메트 간트러스 휘드러 아무것도 안 넣었었는데 아 기다리래 자 근데 여러분 야 이런 줄 알았어 내가 야 이건 100% 아닙니까 자 회전 회오리 슛 아 야 야 골렘한텐 안통해 자 골렘한텐 안통해 회전해 우리 슛 골렘한텐 안되겠어 아 짜 짜 짜 짜 짜 짜 자 그대 와 함께라면 핫 핫 자자 오 오 점프점프 두 마리가 한꺼번에 돌릴 것 같다는 예상은 벗어났지만 그래도 아마 이거를 잡으면 옆에 있는 골렘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거는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예상을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런 예상하면 꼭 안좋은 예상은 맞더라고 안좋은 예상은 맞으니까 그냥 예상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예상을 안한다고 안나오진 않겠지만요 좋아좋아 근데 시리는 딜을 못하고 있어 탱도 못하고 딜탱 다 못해 좋아 우랑이 기운이 솟아나요? 뾰로롱 어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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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방을 때리면 가드를 세우네요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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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얘가 그게 뭐야 그러기가 걸리는 타이밍이면 모르겠네 그것만 알면 계속 생각할 수 있을겠네 오오! 점프점프 자 한 번 더 회전해 우리 슛을 쓰고 싶은데요 아 등짝 아 등짝 오 등짝 등짝 등짝을 보자 어 근데 골렘은 루팅이 안되네요 안쉽게도 등짝에서 때리니까 회전 회오리가 다 들어가네 뭐 다는 아니지만 좋아 자 아발라크의 실험실이에요 유척게임에는 아캅나이트 안나니까 왜 자꾸 물어봐요 후후. ㅎㅎ 더 둘러보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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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ー M 아 도대체 물론 아발라크가 당신의 magic 능력을 위해 관심이 없냐? 정말 웃음 시리 덕후 아냐? 얘 왜이래? 아발라크가 시리 덕후 했다니 시리짱은 내꺼라능 카와이 하다능 야, 여기 뭐있다 아이고, 이상해 어, 여기 빛있다 빛 뭐야 이거 마발라크 이상해요 이게 뭐하는 짓이지? 변태 아니야? 어 냄새가 난다 오타쿠의 냄새가 난다 오타쿠의 어, 이게 뭐야 저 무슨 트리가 있는데 테크 트리인가 봐 자, 빠른 저글링 팔 저글링 사드론 야, 이거 뭐야? 아, 조꺼네 조꺼 전화시대 고마워 오, 야, 근데 이게 뭐야 근데 왜 달을 그 뿌리 같은걸로 만들어야지 아كن, 아랄라크는 라라의 진흥을 다 알아보고, 우리가 죽을때는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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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진흥을 다 알아보았다고 자, 분석만 했다고? 계속 자료를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마이저들처럼, 나는 정말 그런가가, 나라의 진흥을 다 알아보고, 라라의 진흥을 다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알지, 우리가 그는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계속 저거 할까? 그죠? 게롯트는 얘기한 것들은, 그는 그의 진흥의 마이저들에게 말한 것들은 당연히 아니지 자 여기까지 하자는 아니겠지? 일 다 왔으니까 이게 시리의 덕구 같은데 아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하다니까 자 자료 들어봅시다 이상해 시리 그림이 이상한데 아 이거 사생패인데 사생패 사생패는 때려야 되는데 그죠? 자 모든 실험들이 실패했답니다 네 좋아 아 이게 저널이 업데이트되면서 그 캐릭터가 캐릭터 이름이 없어지는건가? 다 들어있네 여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림은 괜찮나 오오 site 오오 오 오 어 밑에 글이 계속 추가되요 어 그렇군 어? 이 아주머니 누구지? 못봤던 애들에게 손 아맞아 내 ording ㅋㅋㅋㅋ offs 아 이게 저거야? 어? 얘는 뭐야 뭐지 어, 많다. 와 진짜 많네. 그쵸? 자, 아발라크는 이상한 녀석이었어. 덕후였어, 덕후. 히리덕후였어요. 아... 아, 이런 취미가 있을지 몰랐는데. 이건 완전 오타코 아니에요. 오타코 아니고, 이거는 스토커... 스토커 아닌가? 약간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어, 눈 뒤에 누가 있대. 계십니까? 톡톡톡. 어, 잠깐만. 어, 야 이거 불안해! 잠깐만요! 어, 저거 불안해가지고. 어, 야 이상해. 빛나고 있어. 저기... 어, 아니군요. 어, 다행이에요. 어? 어디서 많이 본 엑스트라가? 야, 나 뒤에 있거든? 넌 누구? 넌 누구? 어, 여기서 꺼지래요. 어, 엘프 같은데? 안녕? 나 알지? 역시 아는 척을 하는군요. 예, 아발라크는 시리 덕후였어요. 야, 근데 구린 냄새가 나잖아. 어, 이거 물어봐야지. 여러분, 물어볼까? 어... 물어볼까? 계속 물어볼까? 물어봐? 궁금한데? 궁금하다. 궁금하다. 물어봐야지. 어. 근데 이 여자 있잖아요. 좀 양산형 같은데. 어, 띄껍냐? 어. 어. 야, 얘 막말하네. 야, 막말 쩐다. 그치?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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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땡, 땡땡이?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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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땡, 땡땡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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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니? 저 아이폰에 말 믿는 거 아니겠지?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자, 여기 뭐 골라도 뭐 없겠지? 자, 일단 튕겨봅시다 한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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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박살내고 싶나보네. 그렇죠? 그죠? 그래, 해 봐. 다 박살내. 박살내버려. 부셔버려! 빨리 부셔! 다 부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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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부셔? 좋아한다... 왜 부셔! 다 부셔! 으아! 오 좋아보이네 그쵸? 선택 제대로 했나봐 오우야 다 부신다 오우 오 정신없어 이 오타쿠 세기 다 죽어라! 오우 신나겠다 신난다 오우 재수없어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림이 그림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속이 시원하니? 왠지 캐릭터들 눈이 촉촉한 것 같아 자 신나졌어 야 쟤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깔 봐 야 그림 눈깔 왜 그림 눈깔 장난 아니야? 우와 눈깔이 왜 저래 우와 아 수염 낙서했어요? 잠깐만 언제? 어우 나 못 봤는데 여러분이 말해줘서 알았어 언어 아 진짜구나 대박 아 근데 눈깔이 너무 무서워 아 나 눈깔 때문에 임팩트가 너무 세가지고 수염 볼 수가 없었어요 짱하타님 안녕하세요 수염이 안보이고 눈깔만 보여 눈깔이 너무 무서워서 눈앞에 점이 하나 딱 찍혀있잖아요 우와 무슨 괴물인줄 알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스칼 죽었잖아 그리고 그게 무슨 괴물인줄 알았어 그럼 뭐라고 이 괴물인줄 알았어 그 뭐야 이 괴물인줄 알았어 이거 뭐야 무덤 없는데 그래 함께 가자 자 스칼의 무덤으로 이동합시다 근데 무덤이 없잖아요 그냥 시체만 있잖아요 자 가자 시리 예니퍼는 괴롭혔단 말이야 스칼 그쵸 야 예니퍼 완전 괴롭힌게 아니라 좀 그런게 있잖아 히스테리같은걸 부리는 그런 느낌? 분명히 나는 좀 신사적으로 대해주려고 그랬는데 예니퍼는 빨리 어 말할것만 말해 라는 그런 그런 저거였거든요 어노 그쵸 뜨끔한 정도가 아닌데 그치 예 뭐 그렇긴 하죠 자 함께 찾아보자 예 뭐 그런건 맞죠 근데 그게 너무 적어요 아 근데 물살당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정원에 내버려둔거 아닌가 아 얘는 변절 변절자가 아니고 그거였잖아요 아 아 야 마을 뒷편에 부덩이 갔대 여기서 시리가 목욕하는거 봤다가 갑자기 이상한거 나와가지고 철컹 철컹 나왔잖아요 아 깜짝 놀랐어 진짜 갑자기 그 뭐야 사우나가갖고 할머니 막 아 여기있다 할머니 나오고 딸 나오고 아 불쌍하다 그쵸 아 이런 장면 나오면 좀 먹먹해져요 음식 어ą 한거야 뭐 너는 뭐하는거야? 너는 오래전에 했지, 스키알을 죽였어 죽였어, 크래이븐? 너는 다른의 권력의 권력의 권력을 죽였어 이리와, 이 곳에서 떠나, 너의 권력을 죽였어 우린 너의 권력에 해당하지 않지 네, 그리고 너는 우리의 권력들도 없지 크래이븐의 곳은 그 잎에 있는 것이지 오우! 스키알이 너의 입술을 죽이냈어 스키알이 내 fantasy의 꿈은 제 neglect 스키알가 그 날에는 Mitjaly를 죽였어 왜 이러면 아쉬와의 권력을 정해줬을 거야 그 안전한ium의 성함이 만난다는 뜻은? 내가 이 놈 아니야 그리고 누군이 그의 권력들이 숨진 것을 많이 들어볼 수 있을 거야 무덤을 훼손하는 것은 장노들이 엄벌을 한대요 기분 좋아졌나? 그래도 기분 좋아졌나 보네 좀 힘들겠지만 그죠 잘됐네요 오오야야야 뭐야 뭐야 사슴 꽃사슴? 아니 나 이벤트 씬에서 갑자기 사슴들이 나타나는 거 깜짝 놀란다니까 자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 씬이 나올 때 말이 막 게로트의 얼굴을 뚫는다든가 로치가 나와가지고 막 게로트 얼굴을 붉뷀하는 거 너무 깜짝 놀라요 그런 건 좀 없애줘야 하지 않을까? 깜짝 놀란다니까 예전에 말을 타고 와서 이벤트가 됐는데 내렸는데 갑자기 게로트 얼굴을 로치 얼굴에 막 통과하는 거예요 어이씨 깜짝 놀랐네 오 깜짝 놀랐어요 오 방금 전에 불러오는 중이 멈춰왔어 자 우리 시리 덕후가 유니티는 내가 하면서 버그 거의 없었는데 내가 그거 방송을 했는데 유니티도 되게 재밌더라고 아아 아아 발각되지 말고 항제의 기암에 숨을 발각되지 말래요 발각되지 말래요 근데 나는 우리 변태를 만나고 싶어요 요 요스키 요스키 어 아아 애기한다고 얘네도 좀 구린 게 있다 그쵸? 이 녀석도 뭔가 구해 도와주는 건 좋은데 집착하는 게 맞지 변태지 변태시키 야 근데 트리스 아 트리스 아 진짜 트리스한테 그거 다시 듣고 게롤트 하는 거 다시 듣고 싶은데 완전 아 여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어 그때 녹는 줄 알았어요 나 잡아봐라 하는데 그냥 가서 궁극작을 탁탁 쳐주고 싶었지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내일 황제 거시기에 갑시다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키기 너한테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8시부터 11시까지 8시부터 11시까지 오늘도 30분 초과했는데 뭐 이 정도는 상관없죠 아무튼 11시에서 아니 8시에서 11시까지 방송을 합니다 여태까지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내일 8시에 뵙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